오늘 추룡둑 파룩동굴에 모처룸만에 또 왔습니다. 함께 가보시겠습니다. 오 입구부터 찬바람이 싹 부네 그쵸? 와인하고 식초 발효하는 곳도 생겼네. 그전에는 잠바랑 그 다음에 머리에 안전모드 좋다. 지금은 그냥 들어가네 그쵸? 아 화장실도 안에 생기고 여기 쇼핑하는데 전시? 지금 들려볼까요? 고추냉이 상점? 와우 와사비도 있네요 가격은 와사비 줄기에 붙어있다 그랬는데 아 만원 아 얘는 만천원 아 상품마다 가격이 틀린가봐요 와사비 김도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시원하다 으 내가 지금 그릴라 그랬어 자기 쉽겠다 그쵸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랑 벌써 많이 틀리죠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넓지도 않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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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따뜻해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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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많네? 아 이걸 키고 자요? 아 따뜻하다 오 와, 엄청 예쁘다. 와, 엄청 크다. 야, 어떻게 이렇게 안바르르다. 물도 똑똑똑똑. 꺄사, 찡ik, 찡장, 찡d, 찡길, 찡길. 악장, 찡길, 찡길. 악장, 찡길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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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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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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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